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진짜였어? 자, 집중 집중! 티비 대학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티비 대학교 학생회담을 맡게 된 김웅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같은 캠퍼스 생활을 위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째, 여러분들이 맨날 먹을 학식 5성급, 5성급 호텔 케이터링급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둘째, 학업으로 제출 여러분들을 위해 시험 기간이 끝나면 낭만 가득한 엠티 이 학생회장 김홍중이가 쏩니다 왜 그래요? 뭐야? 어? 어? 아, 우리 찍을 거예요 아, 뭐야, 갑자기 어, 진짜 아, 네? 자, 심쌩 여기 보시고 각원머리 큐 아니, 각오요? 아니, 갑자기 각오요 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큐 후회 없는 대학생활 살려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We go! We go! 아, 이번엔 좋은데 잘 만나야 되는데 아, 이번엔 좋은데 잘 만나야 되는데 We go! 티니 대학 최고 훈남 정, 윤호 우리가 조모임하지 않을래? 에이플은 우리가 선물해 주지 에이플은 우리가 선물해 주지 에이플은 우리가 선물해 주지 에이플라 에이플은 그녀들 에이플라 에이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잠깐만. 좀 하자. 톡탕해. 우연은 톡탕해. 미쳤나 봐. 자꾸 짜서 톡탕해. 난 원컷이야. 아, 좋다. 역시. 야, 너 진짜 저렇게 못한다. 바보야, 바보야. 톡탕해. 맨날 치고 바보, 바보. 아이쿠, 아이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으아, 밖야! 아, 밖야. 막 마셔도 깬다니깐 나 왜 마셔? 녹아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기다려 너 왜 또 먹어? 그만 먹어 마시면 깬다니깐 나 야, 이거 진짜 괜찮아 빨리 안 먹어 속 좁아 왜 마셔 이걸 마시면 깬다니깐 나 야, 니 취했어 지금 아, 괜찮아? 이상? 아, 멀쩡해 빅스 뭐야? 진짜 재밌었어 아이, 취했네 나 가볼테니까 재밌게 재밌게 아, 제가 조심히 들어가 게임을 하자, 게임을 하자 무고양이가 해 아, 나 찍기지 아, 나 찍기지 너 해, 너 해 안 되겠어 우리 더 재밌는 거 알게 생겼는데? 더 재밌는 거 알게 생겼는데? 아, 나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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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나 어지tz 감사합니다.